업무에 도움이 되는 팁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df 파일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죠 pdf 가 먼저 뭐죠 여러분 에 바로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의 약어예요 즉 이동 가능한 문서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예 pdf는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엑셀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요 여러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십 명에게 다 보내요 그러면 그 수십 명이 이 문서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문서 내용을 그 수십 명 중에 어느 누군가가 위변조하는 건 원치 않죠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서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엑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글밖에 없어 어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나는 아예 오피스 제품이 없어요 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pdf는요 pdf 파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변조 방지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엑셀 프로그램이 없어도 내가 엑셀로 문서를 만들었지만 엑셀 프로그램 없어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간에 이 문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즉 다양한 곳에서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점 이게 바로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pdf가 널리 널리 업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pdf 만들어서 보내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pdf를 만들다 보니까 아 내 문서에 pdf 문서 이거를 갖고 오고 싶은데 아 이거 pdf 갖고 와서 내가 살짝만 고치면 아 나 정말 좋겠는데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죠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죠 먼저 여러분 pdf 문서를 엑셀 또는 한글에서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엑셀부터 설명하는 이유는요 ms 오피스 제품은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도 문서를 하나 열어보시겠어요 자 제가 하나의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서를 여느냐면 어 여기 테스트라는 방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래명세표라는 엑셀 문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서에요 컨텐츠 사용 이렇게 거래명세표 하나 견적서 이렇게 두 개의 시트에 각각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이 pdf 문서로 만들고자 해요 어 이거를요 네 pdf로 그럼 파일에서 여기 여러분 내보내기라는 말 보이죠 이걸 눌러줘요 그러면은 어디다 만들거냐고 물어봐요 어 나는 테스트 문서 같은 데다 만들거다 그러면 파일 이름은 엑셀 문서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캐시 이렇게 누르면은 pdf 문서 만들어졌어요 우와 정말요 네 pdf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닫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pdf 문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pdf 문서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어떤 pdf 문서를 받아서 아 좀만 내가 고치면 되겠는데 이렇게 pdf 문서를 여러분이 이제 열려고 해요 이렇게 파일에서 열기 이거를 눌러서 pdf 문서를 열어 보려고 하는데 자 형식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pdf 문서가 있나요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형식이 없으면 못 갖고 와요 아 이게 문제에요 이게 엑셀의 한계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이제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한글 저는 버전이 한글 네오 버전이에요 네오요 네 네오 2018 바로 이전 버전 이 버전부터 뭐가 지원되느냐면 pdf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pdf 문서를 얘가 열 수도 있어요 우와 한글에서요 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일에서 얘도 만드는 방법 배워야 하죠 자 일단은 불러오겠습니다 체중과 질병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가 만들어둔 게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좀 진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문서를 pdf로 만들고 싶네요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라는 메뉴가 여기 있어요 아 더 쉽다 그럼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다 저장할 거니 말해봐 네 테스트 문서에 저장하겠습니다 거래명세표 이건 뭐죠 좀 전에 엑셀에서 만든 pdf 문서에요 아 그럼 여기 pdf 보이죠 체중과 질병 관련 네 저장 이러면은 뭐가 되느냐 pdf 문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와 정말요 네 자 파일에서 닫기 누르겠습니다 문서를 닫으면 저장 안 한다고 할게요 안함 눌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엑셀에서는 pdf 문서 곧바로 못 갖고 오지만 이 네오에선 파일에서 여기 메뉴에 보면 pdf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기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줘요 어 이렇게요 네 그러면 어 여기 어떤 폴더에 있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겠죠 자 테스트 폴더에요 저는 테스트 문서 여기서 제가 체중과 질병 관련 방금 전에 만든 pdf 문서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왜냐하면 이 용량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열기 자 보세요 여러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오죠 어 자 확인 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짜자잔 어때요 pdf 문서가 열리더라 이거예요 어 되네 네 그래서 네오 버전부터는 어 한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pdf 문서를 여시면 돼요 그런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또 심지어 html 문서 이런 거는 어떻게 pdf 문서를 가져와요 아 이거 정말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프실 필요 없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구글에 들어가셔서 rpdf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r 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지피는 게 있죠 혹시 r집 만든 회사 말하나요 예 r집 rcr 또 뭐 있어요 r 약 그죠 r 시리즈 r 네 바로 r 툴즈에요 그래서 이 r pdf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은 돼요 공짜에요 이거 여러분 pdf 변환하고 병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들 되게 많거든요 예 무료 아니에요 유료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료예요 자 r pdf 2.2 버전 보이십니까 이거를 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기 눌러서 예 다운받고 얘가 다음 다음 누르라고 하면 누르면 돼요 그럼 설치가 됩니다 아주 금방이요 예 그래서 설치하기 이렇게 누르면 제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리죠 exe 파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 떠요 그럼 네 눌러가지고 진행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하고 이렇게 막 업데이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다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뜬다고 동의 눌러서 막 진행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깔려 있어요 어 어디 있나요 네 r 한글로 r pdf 이렇게 치면요 여기 깔려 있습니다 누르겠습니다 자 r pdf 이제 떠요 자 r pdf 이렇게 뜬다고요 보면 메뉴가 정말 간단하죠 pdf 생성 그러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부터 pdf 만드는 방법 반대로 만든 pdf를 다른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pdf 문서를 편집하는 방법 여러 개의 pdf를 하나로 합하는 것 이렇게 네 개의 메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 pdf 문서를 여기서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는 거는 최근 폴더에서 파일을 엽니다 이렇게 있는데 파일 메뉴에서 여러분이 곧바로 열기를 해도 되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저는 g드라이브에 우리가 저장했던 테스트 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 명세표 있었죠 이 애를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아 pdf 문서가 뜨는군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허허 다 뜬다 네 견적서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 경우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어 정말 됩니까 네 바로 여기 보면 위에 홈탭 보이죠 자 여기에 보면 문구를 추가하려면 누르세요 문구를 편집하려면 누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구를 편집해 볼까요 자 클릭 이렇게 누르면은 견적서 등록번호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여기에서 등록번호라는 거 보이죠 여기다 클릭하고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워요 그리고 번호 이거를 이렇게 어때요 어 고칠 수가 있네 네 이렇게 편집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문구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 가서 클릭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아 되는구나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림 추가 보이죠 그림 추가 눌러요 그러면 그림을 여러분이 이렇게 뭐 나 우리 회사 로고가 빠졌네 여기에 그럼 넣으면 돼요 새로 또 불러서 또 만들어서 또 PDF 만들기 힘들다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PDF 문서 가져와서 내가 그림만 삽입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도 삽입을 해 볼게요 요거 나뭇잎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들어가죠 아 너무 크죠 크기를 줄이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조금 더 조금 더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작게 네 이렇게 견적서 자 이렇게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추가해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의 로고라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개체 편집 끝났어요 간단하죠 깔끔하죠 바깥에 누르면 끝나요 어허허 네 개체 편집이에요 그 다음 문구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네 문구 추가 보이십니까 요거 클릭 그러면 자 문구 추가하면은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어디쯤에 추가할 건지 얘가 막 두리번거려요 요기다 요기다 이렇게 클릭을 탁 하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 기하 대표자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럼 대표자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끌어다 놔요 아 글씨가 또 너무 작네 다시 마우스로 요 테두리 안에 클릭하고 범위를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보시면은 신통 방통하죠 이 위에 글자체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 그럼 나는 맑은 고딩 너무 눈에 띄는데 아 그럼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요거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바탕 계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체의 글자 크기 뭐 12 요 정도로 바꿔보죠 자 12 아 좀 작은데요 14 응 요정도 그래서 요렇게 끌어다가 요렇게 다시 한번 이동을 약간만 시켜보죠 요렇게 아 조금 위로 요렇게 됐죠 여러분 굵게 이렇게 대표자 기하 됐죠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문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은 자 여러분 여기 홈 보이죠 홈 자 우선 저장 한번 더 누를까요 파일에서 저장 한 번만 더 누르세요 자 저장하고 어 여기 여러분 홈 이렇게 눌러줘요 자 홈 자 홈 눌렀으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개의 메뉴 중에서 한글 문서로 이 pdf 문서를 변환해 보자 그러면 pdf에서 뭘로 바꾸겠다 요 그림 보이죠 자 요거 클릭합니다 pdf 변환 작업 클릭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파일을 pdf 문서를 여기다 끌어와도 되지만 파일 추가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만드신 그 거래 명세표 pdf죠 네 이 애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애를 한글 문서로 바꾸겠다 hwp x hwp hwp 문서로 바꾸겠다 그러면 자 중요한거는 이 문서를 어느 방에다 바꿔서 어떤 방에다 저장을 할 건지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해서 찾아보기 쉬운 위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테스트 문서의 변환 이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확인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변환 눌러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pdf 문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페이지 일부분만 한글 문서로 바꾸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쪽번호를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네 만약에 나 2페이지 하나만 바꿀거야 그럼 2 이렇게 쪽번호에서 번호 2, 3 이렇게 쓰면 된다구요 저는 모두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변환 누르겠습니다 변환하면은 한글 문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다른 문서 형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df 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pdf 병합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pdf 병합 이제 이게 나오는데 pdf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 이게 바로 병합이거든요 두 개의 pdf를 하나로 자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파일 추가 나오죠 병합할 pdf를 골라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 문서에서요 거래 명세표 pdf와 체중과 질병 이렇게 두 개의 pdf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기 두 개의 pdf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병합한 후에 어디다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눌러서 경로를 여러분이 잊지 말고 지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테스트 문서의 변환 이 방에 작업을 해보죠 확인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어때요 어머 이게 병합된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견적서 보이죠 여기 병합된 보이죠 견적서 이건 닫아볼게요 자 거래면 명세표 닫고 병합된 보이죠 자 보면 견적서 먼저 나온 거 보여요 네 그리고 내려가면 어때요 체질량 동반질환 위험 이렇게 병합이 돼요 됐어요 병합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병합댐.pdf라는 문서로 저장된 거 보여요 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자 제가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볼게요 홈탭 눌러서요 이 병합된 pdf 문서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ppt나 ppt 문서로 한번 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df 문서니까 요거 맞죠 여러분 자 클릭해서 화일 추가 뭡니까 이름이 네 방금 전에 병합된 병합댐.pdf 문서 이해를 열어줘요 자 병합댐.pdf 나오죠 페이지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이 2페이지 모두를 한글문서 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ppt 문서 네 또는 그림팔도 있어요 그죠 그럼 문서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요 자 변환 누르겠습니다 그냥 이 방에다 그대로 할게요 변환 눌렀어요 그러면 병합댐.pdf 문서가 병합댐.pptx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일단은 g드라이브에 가서요 현재 그 폴더를 열어서 병합댐.pptx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자 따닥 눌러 볼게요 따닥 누르면 열리겠죠 네 확인 이렇게 그러면은 자 보이세요 여러분 2페이지 네 견적서 참고로 깔끔하진 않아요 왜요 자 보시면은 이게 좀 한계예요 아 글씨나 이런게 좀 깨지네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공급자 뭐 이렇게 사업장 주소 이런거 있죠 연월일 이런거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가져와서 하기에는 좀 한계예요 이게 아 표 내용이 그러네 네 근데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아 그래도 얘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네 네 이렇게 갖고 와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뭐 어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만 편집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그 다큐멘트 문서 있죠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깨질 문제는 없는데 이런 그 표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한글 문서를 많이 쓰신다면 버전을 한글 네오 버전으로 하셔서 어 네오 버전에서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그 PDF 문서를 오피스 문서로 변환하는 거 있죠 그 메뉴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표 같은 경우도 제 경험상 어 잘 깨지지 않고 가장 완벽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엑셀로 변환해서 쓰려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어 파일 추가해서 제가 병합댐 이 문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얘가 이제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 이거를 엑셀로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네 이 방 뭐 똑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변환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변환이 돼요 자 PDF 엑셀 문서로 병합댐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엑셀에서요 해당 문서를 열어보시면 파일에서 열기 하고 찾아보기 누르면은 병합댐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서 형식의 원본이 어떤 거냐에 따라 인코딩 문제로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자 보세요 페이지 1 페이지 2 보이죠? 페이지 2 보면은 얘는 어때요? 깨지지 않죠 네 그래서 한글 인코딩 원본이 그 인코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깨지는 문제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여기서는 어떡하죠? 이건 뭐 완벽하죠? PDF 문서를 여기까지 가져오면 엑셀에선 나머지 뭐 작업은 1도 아니죠 모든 테두리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가져오면 온다면 예 요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쵸?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존의 문서와 뭔가 얘를 혼합해서 쓰고 싶다면 엑셀에서 기존의 문서는 그 여러분이 이제 어떤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음 예를 들어 열기 눌러서 어 찾아보기 한 다음에 어 제가 테스트 문서에서 샘플 1 이 문서를 열어볼게요 열기 자 이 문서에요 확인되죠 자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밑에 PDF의 일부 내용을 가져오고 싶어요 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뭐 헤매실 필요 없고 어 여기 여러분 보기에서요 자 요거 불필요한 문서는 다 닫을게요 제가 자 병합됨 1 요거 두 개 문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에서 음 이거를 모두 정렬 누르면은 바둑판에서 문서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PDF 문서의 일부 내용 어 나 이만큼이야 그럼 일부 내용을 범위 지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돼요 어때요 오 깜짝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방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엑셀 문서 기존 문서에 PDF 문서를 가져오고 싶다면 일단은 엑셀 문서로 여러분이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환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표 창을 나란히 놓고 거기서 그냥 원하는 부분 딱 잘라서 갖고 오라고요 이렇게 가능하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업무에 약간씩 뭐 안되면 되게 하는 게 업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트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PDF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